초성 퀴즈입니다. 잘 먹겠다. 21세기 히트 가요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춤을 수 있어. 제대로 댄스 파티를 즐길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LED에 21세기 히트 가요 초성이 뜹니다. 노래 제목 그리고 가수 이름 순으로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제목 먼저. 제목 먼저입니다. 일어나주시죠, 일어나주시죠. 제목 가수. 첫번째. 보여줬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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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트 내 거 하자.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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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빨랐어요. 내 거 하자, 인피니트. 정답! 볼륨 올려주세요. 볼륨 올려주세요. 볼륨 올려주세요. 볼륨 올려주세요. 동네의 steepest chance. 크А0 owners 잘 안돼요. 이둥 나아 katyuk. 여finder의 등등 inclusions. 쌍쇼, ㅣocus? 영어 없어요. 영어 없어요. 그렇지. 정답 외쳐요! 동현! 자, 오빠 해봐. 자, 웃음 이거 드립니다! 불쌍...놈? 불쌍...놈? 척살! 박삭잉내! 박삭잉내! 박삭있네! 창민! 보쌈은 NO! 아, 보쌈은 NO? 자, 가수는 누군가요? 보쌈은 NO! 원할머니? 원할머니? 원할머니! 아, 알지! 아, 대박이다! 원할머니의 무대입니다! 보쌈은 NO! 이래서 재미인 거예요! 아, 못 따라가겠다! 보쌈은 안 해! 창민! 창민!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 아! 자가! 아! 니은, 니은, 이응, 쌍!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요! 동현! 동현! 대박! 와, 대박! 왔어, 왔어! 누나의 꿈! 현영! 대박이다! 누나의 꿈? 아! 대박! 철단! 오케이! 와! ㅅ, ㅌ,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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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수두? 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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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다들 뭐 예전 분들은 한 번쯤 겪었죠? 수두! 자, 여러분께 힌트 들어갑니다! 수두!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 아! 누가 뭐라! 이름이 근데 잠깐만 이거... 이름이 근데 잠깐만 이거... 이름 빨리 회사, 이름! 라비! 신데렐라! 아, 그래! 가수는요? 신데렐라가 누구지? 가수! 와! 옆에서 지금 줍줍! 쓰리! 맞아! 투! 정! 실패! 롤러! 롤러! 어? 라임웅 빨랐어! 라임웅 빨랐어요! 아, 라임웅! 진짜 빨리! 라임웅 이거 추는 거 보고 싶다! 그 그림도 괜찮네, 그 그림도 괜찮네! 라임웅! 누구야? 신데렐라! 가수는요? 서인영! 아! 아! 맞다! 맞다! 리은 비읍 디귿! 이게 뭐지? 아, 태연! 빨랐어, 태연 빨랐어요! 정확히 봤어요, 목소리는 넉살이 컸는데 태연이 빨랐어요! 노바디! 아, 어떡해! 아니! 유리! 유리! 아니! 유리! 유리! 노바디 원더걸스! 정답! 노바디 원더걸스! 정답! 뭐하는 거야? 신날까, 신날까!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잘하는데! 이거 쉬운데! 그게 쉬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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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한 번 더! 노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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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모두 영어고요! 앞, 뒤, 글자가 같아요! 아, 그러네! 비옥! 비옥! 비옥 알랐어요! 런데빌런? 갈아가! 소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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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잘 나왔어! 디귿, 비옥, ㅇ, ㅊ! 좋다! 대박! 오! 인정! 대박이! 대박! 인정? 대박, 돈법? 대박이, 나 모르겠어! 대박이! 대박이! 아,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알아요! 키 몰라요? 키 몰라요? 전혀 모르겠네! 아, 여러분 정말 디스 포인트만 듭니다! 몰라요? 실망? 디스 포인트! 정말 실망이에요! 야, 똑똑해! 네! 몰라요? 드릴까요? 드려요? 결승전! 엎드리세요! 아니, 아니, 효연 씨도! 아, 저요? 5분! 1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힌트도 주면 안 돼! 이게 힌트야? 이게 힌트야? 황정민 팀이랑 똑같네! 정말 유명한 노래예요! 엄마 엄마 했지! 나도 이 춤을 알아! 남자 그룹이에요? 여자예요? 에이, 그럼 그것만 알려줘! 그래! 여자 그룹입니다! 오케이! 스타트 알려드려요! 스타트 앞에 더입니다! 더! 정관사! 너 알아! 너 어디 카드 제가 맞춰도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제가 저 힌트 지을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안 돼! 마칠게! 안 돼! 바꿔요! 문제 바꿔! 문제 바꿔! 안 돼! 안 돼! 요거트 먹고 싶어! 한 번만! 문제 바꿔! 안 해, 안 해! 아니,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거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근데 약간 조금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라고 나중에 조금... 제가 생각한 게 맞나 보다! 이 문제는 소전시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효연! 효연! 세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세 번이나요? 두 번! 두 번! 오케이! 아, 이런 건 불평하다! 더! 절대 몰라! 다 영어예요, 영어! 안 돼! 자, 제목! 제목? 더! 더! 보이즈! 동현 씨! 아니네! 한 번 실패했어요! 한 번 실패!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더! 베이직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베이지?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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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더! 베이지! 가속! 소녀시대! 아, 뭐야! 효연! 더! 보이즈! 소녀시대! 처음 답입니다! 처음 답입니다! 아니, 잠깐만! 안 갔잖아! 아니, 잠깐만! 같이 실패했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 두 번의 기회를 주면! 진짜 그랬거든! 자, 정답!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가 맞췄어! 아! utan, 비전! 고 приним! 밥 한개! 정답! 아, 이거 왜 나갔지? 아, 이거 왜 나갔지? 어, 이거 왜 나갔지? 이거 왜 나간거냐? 하이구 나의 승어! 아, 이거 왜 나갈까? 일일이 다. 아, 이거 뭐지? 아... 너무 잘해? 아, 이거 왜 나갈까? 아, 이거 왜 나갈까? 아, 이거 왜 나갈까? 아, 이거 왜 나갈까? 워우!